어..행복 재미있었겠다 어? 저기 뭐 있다 무슨 그림이지? 근데 이건 막 공격하듯이 막 해보고 보니까 여기서 뭐 뭘까? 반역? 반역인가 반역? 뭔가 계획을 수립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쵸 어? 아름다워 아니 이거 밝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나? 이거 밝고 올라가면 쉬울 것 같아서 어 홀리 쉿 이지만 이 미친 짓을 누가 하는거야 이거 해볼까? 오케이 오 무너진다 안 무너지네 치 야 공동체의 흔적을 찾았다메 저기 사람들 안보여? 저게 바로 용병공동체죠 그쵸? 용병공동체 자 너 딴 데 봐봐 개미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잠깐만 딴 데 봐줄래? 잠깐만 헬로우 바이바이 어머 귀엽게 갔네 자 이제 이 위에 사는 슈퍼마리아 아저씨 차롄데 어머나 여긴 안되겠다 아저씨 아저씨 일로와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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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요 아저씨 나 여깄다니까 하아 저 아저씨가 지금 일로 가면 안되겠다 이건 좀 위험해보이고 아저씨 오우 쉣더팍 저 아저씨 일로 돌아오게 돼있어 나는 AI랩이 믿는다 그쵸? 아우 진짜 아 너랑 안놀아 저리가 필요없어 필요없어 조아저씨부터 보낼거야 아 야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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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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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딜 더듬어 야 너 이끼리 더듬고 막 그러는거 아니야 저기요 뭔가 잘못된거 같아요 님들도 느꼈죠 나만 느낀거 아니죠 안되겠다 남자의 파이팅을 보여주마 으아 으아 죽을뻔 했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보니까 이거 쓰자 쉣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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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지롱 다 죽이면 암살이죠 그쵸? 요기지롱 어 넌 내 위치를 알고 있구나 난 내 위치를 아는 놈 따위 때리지 않지 요기요기 요기야 요기야 요기 일로오라고 아 잠깐잠깐잠깐 이거 생각 못했네 나의 하반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으야 막았지? 좋아 넌 강력하구나 너 자식 너 자식 좋은거 들고 오는군 이거좀 빌릴게 다시 이것좀 빌릴게 아 오 오 머리 머리 아아 아아 잠깐잠깐 뭐야 이거 오 오 물리력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야 야 너 그렇게 대놓고 다녀도 돼? 야 너는 왜 안걸려 개치사하게 말이야 그치 AI가 너무 해주는게 없어 이번 이번엔 하긴 뭐 생각보니까 언첩지3랑 2를 해본적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아이 장난해 아이 NPC가 여기있어서 난 따라온것 뿐이란 말이야 아아 일단 개미지옥 일단 개미지옥 일단 개미지옥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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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내려와 이씨 쥐질라고 오 호빵만의 대머리야 받아 아 뭐야 샷권 개아프네 흐 아아씨 저기 겉으로 들자 겉으로 겉으로 아이 저기 앱 NPC있다고 너무 위험한지 여기 들어갔어 자 착시입니다 착시 착시입니다 여러분 착시 이거는 어...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지금 쏘는거는 아우 미친 못 착시에요 착시 아잇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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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왜 매달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가네 디비전은 그건 잘 만들었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가 움직이는거 속도감 있었는데도 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안가 그리터가 저 위에 있는데 저 새끼부터 잡아야죠 그쵸 어 뭐 일단 올라가서 안패하고 나와 안아파 괜찮아 튕겨냈다 어이 쉐끼가 쉐끼가 미안해 숨어 숨어 너도 받아 선물이야 니친구가 나한테 주더라 저 새끼 하나 잡을때마다 원다운 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마디 잡은거야 저 새끼 오 개아프네 오 야야야 잠깐만 후 아 왜 장전하면서 일어섭니까 아조씨 아조씨 선물이야 죽었겠지 살았잖아 아 아 야 너 때리지마 너 땜에 안나오잖아 어이 진짜 자식 도움이 안돼 다 잡았나? 뭐야 이건 뭐 떠있는데? 엥? 뭐지? 잡건 좀 빌리자 저 새끼 내가 다가가서 잡아버릴까 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싸우지 말고 통과하라고 만든 미션 맞을까요? 어 저기있다 하이 자 구른다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뭘 오우 저 관음증 환자들 어 나 벽 뒤에 있지 않았어요? 노가 노란색 매그너 좋다고? 아 근데 어디있는지 몰랐어 방금 자 오기전에 빨리 가자 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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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씨랑 친구할까? 아조씨랑 비밀친구할까? 아조씨랑 가네 그냥 상처 아 저새끼 어떻게 잡지? 어 왔네 아조씨랑 비밀 아조씨랑 비밀 아이씨 아조씨랑 비밀친구하기 싫어 아조 아조씨랑 이 쌍놈새끼 이 새끼 밀당이 규제잖아 밀딱은 맞아야지 그쵸? 밀딱은 나쁜겁니다 선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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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씨 진짜 너무한거 아냐 이거? 사람 몸을 맞췄다고 이거를 튕겨내 내가 어딨지 내가 지금이다 손! 어머나 쓴하다 멋있는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으으으으으으 아 미친냐 한방이야? 점프해서 파악 할랬는데 한방이네 어이가 없네 이걸 자만히 또 오우? 받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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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스나는 쏜다 이씨기야 빡치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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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안돼 여기 여기 안돼 잠깐만 와 저새끼가 하으итай 확실히 하자 확실히 그냥 확실히 하자 확실히 확실히 아 잠깐만 잠깐만 확실히 죽겠다 이러다가 아 cberry 세 박 맞아야 돼요? 아 두 박 맞아야 돼? 확실히 확실히 그래 차라리 이렇게 깨는 게 나 어차피 걸릴 거야 어차피 어차피 걸릴 거다 뭐야 못 찾았네 뭐야 수납해 좀 이번에 저기 있어 내가 싸우고 있어봐 장전 좀 할게 오셨다 오셨다 와봐 와봐 너 이제 없는 거 알아 인마 내 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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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몸뚱아리 내놔 이색기야 화나 이겨 저 화나고 있어 흑화하고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인데도 괜히 막 이렇게 암살 뭐 숨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오래 걸리는 거 같아 언젠 가끔은 닭돌이 다 빌때도 있는 법이에요 그쵸? 닭돌하다 뒤질뻔 했나봐 닿을 수 있을까? 있겠죠? 얍 짜아 오케이 이거 좀 가져가자 총알 없어가지고 고생했네 오케이 투 차차차 스리 투 랍랍랍 으아 됐다 어 어이 깜짝아 죽는거 아니겠지? 오케이 저거를 타고 두 원 투 투 스리 포 가고 가면서 점프 오케이 여기서 일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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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 또 온다 그쵸? 나만 느꼈어요? 이번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쵸 일단 두놈 확실한건 아 아 일단 두놈 확실한건 일단 두놈 확실한건 여긴 높은풀이 많으니까 갈 수 있겠다 탑까지 강inander 계속 나온다고? 으흐 끔찍한 착시에요 착시 아저씨 착시 몰라요 착시 착시 내가 올라왔다 이제 제가 1대2 잡겠지 저거정돈? 니가 잡아라 도망왔잖아 미친 저리로갈때 어디로 가야할까? 용병놈 어딨어 용병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250 흐흐흐흐흫 으흑 님 님 님 님 커몬 커몬 님 저기 가네?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내려와 빨리 아 이 새끼가 다리 잡아서 걸렸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자 나는 치사하게 싸울꺼다 미리 선언합니다 전 치사하게 싸울꺼에요 어후 죽는줄 알았네 좀 죽어라 와 지크켐 아니야 저거 방탄봉 맞으면 입으면 저렇게 안아파요 실제로 아 맞아본적이 없어 모르겠다 군필 아저씨들 아 죄송합니다 군대가 뭐 그런거 배우나요 방탄봉 입어보나요 좀 따라와라 얘들 좀 따라와라 얘들 방탄봉 입을일이 없어요 오케이 드디어 한놈 잡았어 쓸모없는 새끼 너 왜 탈포하냐 너 뭔데 더러운 탈포충 뒤끼 잡고 황천 가겠습니다 내려가 인마 내려가 아 아 아 아 어 저승으로 내려가 어 다잡았나 가자 뭐 그렇게 별일 없는 것처럼 대치시라니 지금 뒤지라 살아났는데 지금 어? 그렇게 막 이숙해진 척 하지 말아줄래? 오 오케 오케 길이 이제 갤럭시랑 아이폰이 총알을 막아줘요 뭐 비비탄 총알이요? 비비탄 총알은 제 몸으로도 막아 드릴 수 있는데 야 빨리 와 어헤이 저 아저씨들이 타진거 보소 뭐지? 방금 그 의미심장한 표정 뭐지 찜찜한거 방금 왜그렇게 쳐다본거지 방금 내 얼굴을 왜그렇게 쳐다본거지 상당히 기분 나빴는데 어 뭐지 상당히 기분 나빴언거같아 방금 그 표정 기억해두겠어 열 수있나? 어 잘 열리네요 매우 너무 잘 열려서 문제네 거의 다 왔네 후우 그 첫번째 스텝 그리스 네 오케이 올라가는 길이 있을거 같은데 안쪽에 역시 튕겼는데 다시 들어와진다고? 점검 안하나 오늘? 뭐 나야 땡큐지 점검 안하면 쭉쭉 올라가진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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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이건 타고 이거를 타고 저기까지 올라가면 되는건가? 오케이 레즈 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빼레이 빠레이! 예아 음... 그쵸? 아, 미국에서, 미국 시카고에서 모시고 계세요? 하핳 미국 시카고와 보스턴에서 시장 중 어, 역시 글로벌 오, 이 깜짝아! 죄송합니다 야밤에 야밤에 총 쏘는 거 아니라 그... 해외, 해외분들이 많이 보시는구나, 새벽에 유튜브 반갑습니다 아유, 뭐 그런 걸로 감사를 다 아예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하하하 차핫 차핫 아이, 됩니다 차핫 아니! 대지상 어디가? 여기, 여기 길이 아닌가 본데? 왜, 뭐 봤어? 미국 LA에서도 보고 있어요? 일단 print 그런 거 아예? 오우, 원숭이들이 많이 찾았는데? 나 저 원숭이 한마디만 키우고 싶어 쟤 진짜 귀엽더라고 저거 사람을 좋아한대요 물론 다 먹을거 얻으려고 하는거겠지만 야 나름 좀 부귀영화 좀 누렸나봐 그쵸 글로벌 빅헤드님? 글로벌 빅헤드는 아니고 사실 글로벌 유튜브죠 유튜브 세계 그쪽이에요 왜 뭐가 있어? 뭐 있지도 않는데 왜 나 부르고 그래 여기서 들어왔죠? 여기서 들어왔으면은 대충 또 위쪽에 어디로 빠져야될건데 저거 뭐야 저거 뭔가 자세히 봐봐 뭐지 저게? 물병자리인가 물병자리? 자 여기서 헤헷 모르겠다 반대편으로 가는거 같다 내려가 어우 성장판 브레이킹 아니네 여기네 여기 죄송합니다 오우 모기소리 들켬 저거 의사 짐귀한 쓰레기들이군 여기서 다 죽었네 뭐지? 처형당한건가? 싸웠네 싸웠네 여기서 뭔가 디펜스를 했나봐 진짜 그림 개 잘 그리지나? 왜? 난 얘가 와이프랑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다 나도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거 좋아하나봐 흠 들어왔어 맨 맨 디스 이즈 임프레시프 열려라 어으잠깐 왜 총이 갑자기 또 나오지? 한바탕 할건가? 고! 사랑은 열린 문 아니면 안되나 내 손을 보내줄까? 오! 머리 날라갔는데 저거이 센티 당연하죠 뭐 보물은 대체 어딨는걸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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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긴 할까요 오늘 있긴 할까요 뭐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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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룩했다 지금 그쵸 아 배고픈데 뭐 먹을거 없나? 방에 펄스 펄스 여기서 사람들 죽었네 그러니까 뭔가 이 보물을 지키고자 뭔가 싸웠나본데 이사람들이 그쵸 어 이 보물을 보물들을 지키고자 뭔가 싸웠나봐 펄스 펄스 정규군이야 해적 정규군이네 얘네 거의 정비수준이 반역이 맞는거 같아 내가 보기엔 반역같아 어 추측인데 반역같아요 반역 어 이건 뭐야 에이 닫혀있어도 설댓네 그쵸 아프리카를 못보는데 유튜브로 방송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우 봐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어 이거 뭐 있는데요 바닥에 왜 자꾸 한발씩 총쐈냐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야 파크라이기 업데이트했어 필요없어 아 이 위로 올라가볼까 이거 타고 올라가서 뭐야 자꾸 뭐가 추가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나 그런거 없어 그치 아까 금에 싸운거같이 어 어 여기있다 보물이다 에이 또 비었어 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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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엠티 맞습니다 엠티 다 어디간거죠 진짜? 뒤질만큼 뒤져본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거 점프를 할수있게 괜히 만들어놓은게 아닐텐데 그쵸 점프가 괜히 있는게 아닌거 같은데 이런거 두개정도 찾으라고 엠티 엠티